비영소 TV 친구들 안녕! 비버언니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책은 지난번에도 소개해줬던 귀여운 아기 토끼 미피와 오늘은 비버언니가 지난번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줬던 미피 시리즈 두번째 버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귀여운 미피북 5권과 같이 들어있는 대왕 포스터 그리고 숫자 인지 카드 이렇게 3가지나 들어있어요 그럼 오늘도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번째로는 누구의 알일까요? 우와 신난다! 유치원에 간 미피 미피야 생일 축하해 미피의 특별한 생일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간 미피 이렇게 한 권 한 권 표지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이 5권 중에 어떤 책을 볼지 오늘도 비용소 상자를 준비했어요 비용소 상자 나와주세요 그럼 어떤 걸 읽을지 뽑아볼까요? 유치원에 간 미피 미피 오늘은 미피가 유치원에 가는 날인가봐요 우리도 다같이 미피를 따라가볼까요? 유치원에 간 미피 이른 아침이에요 미피는 벌써 집을 나섰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토끼가 미피예요 미피는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에 가요 선생님도 아침 일찍 나왔어요 벌써 미피네 교실 문 앞에 서있었지요? 미피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의 노란 목걸이가 정말 예뻤거든요 먼저 곡선을 그려보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잘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려보렴 글자 쓰기를 배울 때 도움이 된단다 그 다음은 더하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버섯 2개를 그렸어요 그런 다음 3개를 더 그렸지요 이제 버섯은 모두 몇 개일까요? 다섯 개 그 다음에 미피는 친구들과 함께 멋진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미피 친구들도 무척 좋아하는 시간이지요 얼마나 빠르게 노래해야 하는지 선생님이 손을 저어 알려줬어요 이렇게 유치원에 간 미피 끝!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는 미피 친구들을 보니까 이브 언니도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나머지 책에도 미피의 하루하루를 담은 이야기가 들어 있겠죠 이번엔 처음에 보여줬던 미피 컬러링 포스터를 색칠해 볼게요 짠! 와! 정말 크다! 정말 크다! 완전 대왕 포스터인데요 그럼 친구들 다 같이 색연필을 준비해서 색칠을 해볼게요 먼저 미피가 오늘 유치원 갈 때 입었던 주황색 옷을 칠해줄게요 다음은 옆에 기차를 칠해줄게요 미피 색칠하기 끝! 와! 이렇게 귀여운 미피가 완성되었어요 나머지는 얼른 집에 가서 칠해야지 우리 친구들은 비버 언니보다 훨씬 더 잘 칠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도 귀여운 미피와 함께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비버 언니가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